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치킨을 준비했어요! 치킨이 엄청 부드러워요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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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소스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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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맛있어요 불닭소스 반죽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5분정도 간장 참기름 계란 팽이버섯 오징어 초콜릿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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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고추냉이 소스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달달한 맛 매콤한 맛